안녕하세요. 플라스틱 장윤잼입니다. 오늘은 리포머에서 상체에 집중한 동작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빨강 하나를 끼워주셨고요. 풋발은 높게 올려주셨어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우리 웜업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발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보실 거고요. 이때 발가락은 끝을 꺾어서 뒤에 있는 숄더레스트에다가 대주세요. 그리고 앉아보세요. 여기서 양손 어깨너비로 풋발을 잡았어요. 아랫배가 너무 툭 꺼지지 않도록 살짝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쭉 한번 밀고 나가서 내 겨드랑이를 늘리는데 집중 얘를 늘리려고 일부러 가슴을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길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스프링을 내가 늘리려고 생각해봐요. 쭉 늘려줬다가 거기에서 어깨를 으쓱 하면서 목을 짧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목을 깊게 뽑아줘요. 다시 둘 반복. 어깨와 우리 팔꿈치 등등 상체 있는 관절을 쓰기 전에 조금 풀어줄 거예요. 날개뼈를 움직여서 한 번만 더 가요. 마지막 으쓱 했다가 끌어내렸어요. 거기서 내 꼬리뼈부터 동글. 말기 말기 시작해서 동그랗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앤 다시 꼬리뼈 쭉 만들어서 펼쳐줬다가 앤 다시 동글. 앤 뾰족. 마지막 동글. 척추 풀어줘요. 앤 뾰족 펼쳤어요. 자 이제는 시선부터 펼쳐줘서 스완으로 올라올 만큼 왔다가 다시 꼬리뼈 뒤로 보내줘서 펼쳐줘요. 다시 스완으로 올라갔다가 또 뒷도 펼쳐줘요. 마지막 한 번 더. 앤 뾰. 좋아요. 동글 말아서 끝까지 끝까지 올라와 주세요. 그렇죠.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고 왼손으로 손목을 당겨서 어깨 뒤쪽을 스트레칭. 다시 발뒤 쪽. 맞아요. 반대쪽도 왼손을 내밀어주고 오른손으로 당겨주세요. 돌아와서 이제는 내 오른쪽 손이 풋밟을 갈 수 있게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주실 거예요. 오른손으로 풋밟 왼손 멀리 뻗어서 천장. 내 양쪽 옆구리를 함께 늘리다가 왼쪽을 조금 더 늘려서 오른쪽 일부러 막 찌그러뜨리진 마시고 그냥 양쪽 다 늘리는 마음으로 밀고 나가서 옆구리를 늘려요. 올라오셨다가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거기에서 내 왼손을 앞으로 뻗어내면서 내 척추가 동그래져요. 다시 돌아왔다가 뒤로 뻗어내면서 왼가슴을 열어주세요. 다시 앞으로 뻗으면서 살짝 동글 왼쪽 뒤쪽이 열리고요. 이번엔 왼쪽 가슴 앞쪽 쇠볼도 열어줘요. 마지막 앤 정면 돌아왔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뒤돌아서 반대쪽 가볼게요. 이번에는 왼손으로 풋발을 잡아주고 오른손을 멀리 뻗어서 천장 그리고 사이드밴드 쭉 밀고 나가서 옆구리 스트레치 앤 업 올라왔다가 한 번 더 가요. 후 거기서 내 오른손 앞으로 뻗어내면서 내 오른 등 뒤쪽을 늘리기 앤 오픈 오른 가슴 열어주기 또 둘 앤 둘 마지막 등 뒤 사이사이 갈비뼈 뒤쪽 사이사이 그리고 오른 가슴 열어줄 때는 갈비뼈 앞쪽 사이사이도 늘린다고 생각 정면 돌아왔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 무릎을 꿇고 앉아서 풋발을 바라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처럼 일자로 쭉 밀고 한 번 내려가 볼 거예요. 앞뒤로 길어지는 날을 느꼈어요. 거기서 팔꿈치를 옆으로 접어서 들어가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 밀어내세요. 정수리를 앞으로 보내면서 갔다가 이마가 풋발을 스칠 것처럼 엔 세 개 후 엔 네 개 쫄더 프레스 또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일곱 밀어냈어요. 이젠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면서 들어가 보세요. 3두로 3두로 프레스 밀어요. 다시 2 맞아요. 엔 프레스 팔꿈치끼리 모은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다가 밀어요. 네 개 더 후 세 개 더 그렇죠. 상체 조금만 올라올까요. 약간 올라와요. 그렇죠. 두 개 모아줘요. 팔꿈치 모아서 밀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툭 풀리지 않게 마지막 후 앤 상체가 한 번만 올라와줬다가 그렇죠. 파랑 하나로 바꿔주실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 번 일자를 찾아보신 다음에 네. 그렇죠. 거기서 엉덩이를 천천히 한 번 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 좋아요. 상태 조금만 낮춰보기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내 몸을 바닥이랑 거의 수평으로 맞췄고 허벅지를 거의 수직으로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서 팔꿈치 접어가 볼게요. 양 옆으로 앤 후 뻗어요. 그렇죠. 다시 옆으로 열어주고 후 네 개 세 개 앤 둘 옆으로 마지막이에요. 하나만 더 하나 후 엉덩이 내려줘요. 거기서 오른손을 내 머리 뒤로 감싸요. 옆으로 하나 앤 후 맞아요. 둘 상체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할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셋 앤 후 또 넷 앤 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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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마지막 후 오른손 내리고 왼손이 머리 뒤 앤 하나 앤 둘 앤 세 개 네 또 네 개의 복부가 너무 꺼지지 않게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정수리는 저쪽 방향 꼬리뼈도 저쪽 방향 계속 길어지면서 플레스 두 개 더 후 앤 마지막 후 왼손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세요. 잘하셨어요. 오케이. 자 이제는 요렇게 한번 포개서 다시 옆으로 돌아앉아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오른손이 푸빠 좋아요. 왼손은 편안한 거 아무데나 잡아줬다가 그대로 왼손 뻗어내면서 쭉 한번 사이드 늘려주러 가볼 거예요. 늘려줬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끝까지 앤 둘 둘 마지막 셋 앤 앤 자 여기에서 바로 푸빠쪽으로 돌아보실 거에요. 양손으로 잡아보세요. 편하게 바꿔잡아요. 그렇죠. 앤 밀어보세요. 쭉 늘려요. 팔 양쪽 펴주면서 앤 올라오세요. 또 둘 앤 하나, 마지막, 셋, 앤 업. 오케이, 돌아와서 그대로 내 엉덩이 최대한 캐리지 오른쪽 끝까지 와서 앉아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내 오른팔 끝까지 한번 뻗어보세요. 왼손은 그냥 발목 잡아주시고, 그렇죠. 그대로 내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끝까지 내려가요. 그랬다가 밀어낼게요. 다시 둘,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후, 앤 세 개, 네 개, 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 번 더. 열, 오케이, 돌아왔어요. 뒤돌아서 앉아보실 거예요. 무릎 포개서 숄더레스트 닿을 수 있게 앉아주시고, 왼손으로 풋밥, 그렇죠. 오른손 뻗어서 양쪽 옆구리 늘 이뤄가, 앤 업 올라오기. 두 번 더, 둘, 앤 업. 마지막, 하나, 앤 업. 올라와서 오른손도 풋밥을 잡아주시고, 양팔로 밀어서 갔다가 올라와요. 또 둘. 마지막. 업. 오케이. 정면을 바라봤다가 최대한 왼쪽 캐리지 끝까지 옮겨 앉아주고, 왼손 잡아서, 오른손으로는 발목을 잡고, 그렇죠. 왼팔 끝까지 밀어보세요. 쭉, 그렇죠. 거기에서 팔꿈치 접었다가 아래로 아래로 내려주고, 앤 후. 맞아요. 또 둘. 앤 후. 끝까지 툭 펴지지 않게, 셋. 내가 밀어내는 힘이 유지되는데에서 멈추세요. 관절을 천장으로 갑자기 이렇게 툭 하고 피지 않도록, 그렇죠. 다시 네 개. 다섯. 또 여섯. 앤 일곱. 마지막 하나만 더. 여덟. 후. 천천히 끝까지 돌아와 주실 거예요. 오케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셔서, 빨강 하나로 바꿔주시고, 풋발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스트랩 센스 했도록 준비. 천장을 바라보고 누울게요. 양손으로 뒤에 있는 스트랩을 잡아주고, 어깨가 숄더레스 같지 않게 살짝만 내려와 주세요. 좋아요. 오케이. 자, 거기에서 천천히 발 그냥 내려놓은 상태예요, 지금. 내 갈비뼈가 매트에 톡 갈 수 있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 연결 덕분에 내 목이 길어지면서 발을 끌어내리니까 캐리즈에 가서 닿아요. 그럼 발도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이 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내 흉곽도 바닥에 무거운지 느껴보세요. 그래서 그냥 툭 내려놓은 게 아니라 손바닥을 뻗어 바닥을 눌러주고 내 흉곽도 함께. 그래서 내 목이 길어지는 걸 찾으세요. 자, 찾았으면 두 다리 쓱쓱 펼쳐가지고 바닥에다가 눌러놓을게요. 그렇죠. 무릎 쭉 펴세요. 바닥 꽉. 그렇죠. 맞아요. 누른 채로 나는 계속 길어지기 보여줘요. 길어지기 보여줘요. 자, 턱을 당기고 상체가 후 올라올게요. 그렇죠. 그렇죠. 다리 누른 채로 최대한 후 뒷목 길게. 그리고 상체 누웠다가 한 번만 더. 그리고 누웠다가 무릎 스르르 한 발 한 발 접어서 레그탑으로. 그렇죠. 그대로 손 멀리 뻗어서 위. 그리고 아래로. 다시 둘. 미드백 시리즈. 그리고 뻗어서 목을 길게 뽑아요. 계속 갈게요. 지금 시행하는 미드백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오픈한 리포머 백과사전을 신청을 해주시면 이게 어떤 힘으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우리가 어깨 동작을 하게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리포머 백과사전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꼭 왔어요.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이 엉덩이를 바라보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양옆으로 오픈해요. 새끼 손날까지 신경 써서 쭉 당겨와요. 엉덩이로. 그렇죠. 다시 오픈할 때 내 새끼 손가락을 최대한 멀리 보낸다 생각했다가 후 닫아줄 거예요. 내 갈비뼈가 계속해서 무겁게 바닥에 닿아있는 걸 느끼면서 네 개 더. 네 개. 또 세 개. 엔. 둘. 마지막. 한 번 더. 후. 자, 이제 손바닥이 바닥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팔꿈치를 접어보세요. 엔. 트와이스에 뻗어주세요. 끝까지. 그렇죠. 다시 둘. 엔 후. 또 세. 엔. 엔. 네. 마지막. 다섯. 후. 쭉 뻗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놓고 두 다리 천장으로 뻗어서 오른발만 멀리 한 번 들였다가 들어요. 엔. 왼발. 하나. 또. 둘. 엔. 둘. 또 세. 손 계속 눌러주면서 세. 엔. 넷. 엔. 네. 마지막. 다섯. 엔. 다섯. 무릎 접고 팔 돌아와서 풀어주실 거예요. 오케이. 뒤에다가 걸어주신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셔서 파랑 하나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돌아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팔이 풋밭 쪽에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얘를 잡아올게요. 내 배꼽 앞을 거의 스치면서 옆으로만 쓱 당겨주기. 돌아왔다가 어디에 크게 힘 안 느껴줘도 괜찮으니까 흑! 해서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옆쪽으로만 팔을 열어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이에요. 열. 돌아왔다가 그대로 오른팔을 쭉 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와요. 다 못 당기셔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몸이 틀어지지 않는 만큼이에요. 다시. 둘. 둘. 넷. 다섯. 내 몸이 틀어질 만큼 내가 힘을 쓰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범위를 줄이시거나 왼손이 도와줄 거예요. 지금 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자, 세 개만 더 후 두 개 더 마지막 한 번 더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돌아왔어요. 그대로 바로 플레를 바라보고 앉아주실 거예요. 오른팔은 펴고 있고요. 그렇죠. 핀 상태에서 그냥 뒤로 쓱 당겨요. 하나. 맞아요. 상체 살짝 뒤로 기대주고 그렇죠. 둘. 넷.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홀딩 열 가서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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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다가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그대로 위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앤 또 둘 앤 셋 좋아요. 또 넷 불타고 있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포기하기 없음 두 개만 더 갈게요. 아홉 많이 못 뜨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마지막 열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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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갔어요. 그대로 바로 고리 내려놓으세요.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앤 윗 하나 위로 위로 그렇죠. 앤 앞으로 나란히 또 둘 앤 셋 앤 넷 또 일곱 다섯 여섯 멍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곱 운동하다가 멍이 들진 않잖아요.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홀딩 홀딩 하면서 주먹을 천장으로 날리면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보세요. 무릎을 꿇어요. 바로 그렇죠. 주먹 천장이 날리면서 날리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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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천천히 고관절을 접어서 엉덩이 살짝 뒤로 빼요. 손 앞으로 보내다가 맞아요. 뒤로 보낼게요. 쭉 손만 뒤로 그렇죠. 돌아왔다가 둘 후 보내줘요. 그렇죠. 셋 후 거기서 엉덩이까지만 돌아올게요. 넷 바로 가요. 엉덩이까지만 후 더 가고 더 가고 내려오는 걸 엉덩이까지만 엉덩이까지만 돌아올게요. 거기서 다시 쭉 다시 후 앤 앤 앤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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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불어주세요. 잘하셨어요. 뒤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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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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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있었잖아요. 옆에 팔이 팔이 떨어질 것 같아. 왼손으로 잡아서 배꼽 앞에 쓸어줄 것처럼 엉덩이 들어서 갈게요. 쓸어서 앤 둘 또 세 개 네 개 다섯 배꼽 앞에 쓸어서 여섯 손이 너무 멀어지지 않게 일곱 세 개 더 여덟 열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팔을 쭉 펴서 보내줘요. 앞으로 쭉 그렇죠. 하나 앤 돌아가기 벌써 무섭다. 둘 조금만 더 천천히 갈게요. 세 개 세 개 앤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 번만 더 열 오케이 돌아 왔어요. 파로플리를 바라보고 앉아서 뒤로 당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쭉 뻗어주고 뒤로 하나 앤 둘 둘 셋 넷 척추각에서 위로 키가 커지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더 아홉 마지막 마 열 돌아와서 아 앞으로 나란히 앤 윌 또 둘 세 개 팔이 안 들리는데 네 개 앤 다섯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엄마?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내려놓고 왼손 어홉 바로 들어요 앤 앞으로 나란히 또 둘 계속하세요 원래 필라테스 동작들은 전신을 다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많은 반복으로 계속 모든 동작을 하지 않죠 보통 세 번에서 다섯 번 그렇게 많이 시행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상체에 집중된 동작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걸로 시퀀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통 이렇게 운동을 하진 않고 근데 오늘은 조금 활활 타게 해보고 싶었어요 세 개만 더 세 개 에 두 개 에 마지막 돌아오면요 죄송해요 천장 찔러요 왼손 주먹 그리고 바로 무릎을 끌고 앉아요 계속 주먹 찔러요 맞아요 계속 찔러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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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뒤로 쓱 빼면서 이제 내려와서 왼손 뒤로 쭉 엔 둘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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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돌아와요 오케이 흰색 하나 추가 그리고 양손으로 잡기 자 좋아요 자 여기에서 팔 쭉 펴주시고 그렇죠 뒤로 한번 쓱 당겨보세요 그렇죠 돌아왔다가 일곱 개만 갈게요 하나 엔 둘 또 세 개 네 개 다섯 다섯 여섯 마지막이에요 일곱 자 거기서 상체만 앞으로 살짝 쏟아주세요 팔꿈치를 접어볼게요 그렇죠 앤 뻗어볼게요 맞아요 네 척추 길게 늘려줘요 후 다섯 개만 다섯 네 개 가슴 열어주고 세 개 등을 조금만 펴줄까요 그렇죠 두 개 후 마지막 하나만 더 훗 앤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다리를 쭉 뻗고 앉아보고 아 힘들어 자 손을 앞으로 뻗어보면 헐겁죠 헐겁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당겨와서 바이셉 또 가볼게요 팔꿈치 접어주기 앤 뻗었다가 후 또 셋 앤 넷 세 개만 더 세 개 두 개 마지막 하나 하나 뻗어주셨다가 자 그대로 손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옆으로 접어서 당길게요 하나 그렇죠 팔꿈치를 들어볼까요 맞아요 앤 또 둘 주먹이 더 높아지진 않게 앤 그래서 저 풀리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이 각을 맞춘다고 생각 후 다섯 개 더 다섯 네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마지막 홀딩 풀어줘요 둘이 크로스 크로스 발을 뻗어줘 발 쭉 그렇죠 앤 크로스로 하나 또 둘 앤 세 개 세 개만 더 갈게요 세 개 두 개 마지막 하나 돌아와요 아 힘들어 다시 크로스 풀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쭉쭉쭉 가서 엉덩이 최대한 여기 앞쪽에 가깝게 앉아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롤백 뒤에 머리 들고 계셔야 돼요 이게 걸리기 때문에 안 불안할 거예요 쭉 누워보실까요 그렇죠 상체는 컬업으로 살짝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그대로 이렇게 팔꿈치 접어봐보세요 그렇죠 앤 팔꿈치 바닥에 꾹 눌러내요 그렇죠 앤 뻗었다가 바이셉 후 앤 후 두 번 더 후 마지막 당겼잖아요 자 그대로 올라와 볼까요 얘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렇죠 앤 다시 롤백 얘 도움 받고 롤백 가시면 돼요 맞아요 앤 얘 도움 받아서 올라오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만 더 롤백 자 그다음 팔을 쭉 펴보세요 난 올라와 있고 그렇죠 거기서 양옆으로 후 맞아요 네 개만 후 세 개 더 후 두 개 더 후 마지막 후 돌아오면 얘 도움 받아서 올라 보세요 다시 요 잘하셨어요 그대로 아이 팔이 너무 무거워 내려놓으세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내려놓고 자 스트레칭 한 번만 할게요 팔이 무거워서 들 수 있을까 뒤쪽 늘려주기 앤 반대쪽 늘려주기 뒤로 들어와서 3두 반대쪽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iture 기다려주기 끝 첫 손 는 내려놓는 메뉴 2 3 2 1 2 2 2